안녕하세요. 김대리 생생음악살마의 김대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첫 곡을, 첫 곡이 뜨거운 안녕이에요. 처음 뵙자마자 안녕 노래를 먼저 전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노래 전해드리고 신청곡도 받고 또 좋은 노래들이 있으시면 신청곡 해주세요. 잔익이의 노래인데요. 뜨거운 안녕 아이고 또 제가 잘못했군요. 잠시만요. 앨범 마무리하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피커 꽂은지도 모르고 노래 시작했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잔일이의 뜨거운 안녕 잔일이의 뜨거운 안녕 잔일이의 뜨거운 안녕 또 다시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잔일이의 뜨거운 안녕 기어이 가신다며 헤어집시다 아프게 반세길 그 말 하나만이 보내고 밤마다 울기라도 남양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고 뜨겁게 뜨겁게 안녕이라고 또다시 말해줘 살아나고 있다고 기쁘게 나랑이 기어이 떠난다며 보내드리리 너무나 깊이 맺힌 그날 밤일수 긴긋날 그리워 몸부림치고도 남양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고 뜨겁게 뜨겁게 안녕이라고 아멘